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 기록학자 김익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제일 관심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독서를 했는데 다 까먹어요. 그래서 기록을 독서에 활용하면 우리가 책 한 권을 다 기억해서 심지어는 남에게 10분 정도로 한 권의 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엄청 기대되시죠?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그런데 얘도 실행입니다. 두 권, 세 권 정도 제가 오늘 얘기한 걸 실행하시면 여러분들 책 읽는 거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었는데 전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경험은 제가 사례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사례잖아요. 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꽤 책을 읽어. 예를 들어서 반년 전에 읽었던 책을 기억하십니까? 지난달에 읽은 책을 기억하십니까? 심지어는요. 어제 책을 다 읽었어. 제목은 얼핏 기억이 나는데 저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게 우리잖아요. 제가 잘못했다고 막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책을 읽는 많은 분들이 이 현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오늘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한번 같이 고쳐보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풀려면요. 우선 우리가 책을 보는 태도부터 바꿔야 됩니다. 책을 막 그냥 무슨 고시 공부하듯이 막 그냥 욕심을 내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완독의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책이라는 건 사실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멘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단계에서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은 저는 꽤 읽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제 얘기 듣고 첫 번째 단계도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완독의 경험을 하시는데 완독을 막 어려운 책을 막 고시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 자격에 맞는 엄청 관심이 가는 엄청 쉬운 책 얘를 한 권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완독을 하는 그런 경험을 먼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되게 심플합니다. 도서관에 가요. 어? 내가 습관에 대한 책을 읽고 싶어. 그러면 도서관 검색대에 가서 습관 이렇게 치면 책이 여러 권 나오거든요. 그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그게 이제 분류 번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서가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서가에 갔어. 그러면 우리 사선님들이 엄청 수고를 하셔가지고 습관과 관련된 책은 그 주변에 다 꼽혀 있거든요. 너무 좋죠? 그래서 도서관에 가시라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신 다음에 습관을 내가 보기로 했으니까 습관과 관련된 책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목차하고 내용을 살짝 보세요. 어렵네. 아웃. 꽤 쉽네. 보류. 이건 내가 다 아는 얘기. 너무 쉽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엄청 쉽다고 생각하는 책을 세 권만 끄집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보십니다. 한 다섯 쪽이나 열 쪽까지 보세요. 그중에 제일 쉬운 거를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빌려가지고 집에 가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좀 맞고 너무너무나 쉬운 책은 완독하기가 수월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담 없이 흥미를 가지고 끝까지 완독을 하는 경험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저는 두 권이나 세 권 정도 꼭 하시기를 권한다. 아 책이 친구구나. 책을 읽으면서 내가 친구하고 대화해서 아 너는 그런 생각했니? 난 이건 생각이 좀 다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책을 읽는 태도 그리고 몸에 힘을 빼는 태도 이거를 첫 번째 단계에서 꼭 몸에 붙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단계. 얘를 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책을 읽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피지컬 조건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요. 학교에서 계속 교과서 보고 창고서도 보고 이러니까 책을 읽을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국의 이 공교육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눈운동 독서법.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걸 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책을 읽는 거는 이걸 독서법의 큰 구분에서 보면 회독 독서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본다고 또 보죠. 선생님이 또 가르쳐주잖아요. 가르쳐주는 걸 듣고 책 읽고 이러니까 얘는 너무나 익숙한 내용을 책을 읽고 다시 인식하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성인이 돼서 독서를 할 때 책을 읽는 거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일단 우리가 눈의 능력이 비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의 한 행이 한 10cm 정도 되거든요. 그것의 반 정도가 한 번 보면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책의 단어들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못 봐요. 그러니까 엄청 신경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눈이 한 번 보는 그 레인지, 그 길이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엄청 힘을 주게 되고 내가 책을 보고 있긴 한데 뜻이 잘 안 들어오고 해서 어떻게 졸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책 읽기의 현실이거든요. 얘를 극복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 눈 운동 독서법입니다. 눈을 행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자, 제 눈 보세요.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눈동자로 움직이는 거예요. 1.5초 속도. 이거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초 속도로 단어 단위로 보셔야 돼요. 글자를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책 볼 때 스펠링 보십니까? 단어 단위로 퍽퍽 보잖아요. 한글도 똑같아요. 띄어쓰기 단위로 초점을 맞힌 상태에서 쭉 1.5초, 쭉 1.5초, 쭉 1.5초, 쭉 1.5초. 이렇게 이게 몸에 붙으려면요. 여러분들 한 달 걸립니다. 아이고, 김 교수 말을 믿어야 돼. 믿으세요. 한 일주일 하면서는 마음에 분심이 들어와요. 괜히 내가 지금 고생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매일 10쪽씩 10분 눈복서해서 한 달 동안 하시면 엄청난 경지에 도달하세요. 어떤 거냐면 눈동자는 움직이는데 단어가 초점이 맞은 상태에서 왜? 카메라가 초점이 딱 맞을 때 있죠. 그 느낌처럼 초점이 맞은 상태에서 단어가 쭈쭈쭈쭈쭈 이렇게 들어온다니까요. 이거 제가 연습시켰을 때 이 경지에 도달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교수님 하고 난리가 나. 이거 눈동자가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기 때문에 일단 안 졸려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얘는 얘가 됐어. 피지컬 조건이 됐어. 그러면 쭉쭉 읽으면서 일정 부분을 읽었으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서 거의 그냥 머리를 이렇게 닫고서는 여기서 책을 읽으세요. 이거 안 됩니다. 책을 읽다가 아, 이런 얘기구나. 아, 이런 얘기구나. 그러면 이 얘기에서 이 얘기지. 뭐? 생각을 하신. 생각독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으시면서 피지컬 조건이 된 다음에는 일정 부분을 읽고 생각을 하시고 또 생각과 생각을 이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하시라고 쭉 읽고 아, 그런 얘기네. 순간의 생각이라고 제가 칭해요. 쭉 또 읽어서 아, 이런 얘기네. 순간의 생각. 생각을 이어주세요. 이제는. 첫 번째 이 얘기, 두 번째 이 얘기, 이 얘기. 이렇게. 이게 생각의 이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책을 읽으면서 반복을 해주세요. 자, 네 번째 단계는 역시 뭐라고요? 메모 독서법.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어서 아, 내가 열 쪽을 읽었더니 이 얘기, 이 얘기, 이 얘기, 이 얘기가 있네. 여기까지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 걔를 이제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메모 독서법이에요. 너무 쉽죠? 안 쉬워요. 메모를 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니까. 이거 반복 연습하셔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을 메모하는 독서법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앞에 강의에서 이미 예를 들었죠. 메모 독서법을 하려니까 보고 쓰고, 보고 쓰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읽은 것을 생각의 이음을 한 상태에서 책을 절대로 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 남은 임플리케이션 된 내용을 메모하면서 읽는 독서법을 메모 독서법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께 제가 양을 좀 말씀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첫 레벨에서는 10쪽 정도의 단위를 여러분들 아, 내가 메모할 권한을 갖는 단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읽어. 두 쪽 단위로 읽었어요. 어, 그런 얘기. 또 읽었어요. 어, 그런 얘기. 이렇게 10쪽을 봤어. 그러면 아, 이 얘기, 이 얘기, 이 얘기, 이 얘기였군. 아, 하고 임플리케이션 된 것을 10쪽 읽고 메모하시는 겁니다. 얘를 반복하시면 이제 능력이 늘어나게 돼요. 무슨 능력, 생각력이 늘어나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이 레벨로 가시는데 이거는 장 단위로 읽으시길 권하는데 한국 책이 거의 대부분이 장이 50쪽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쪽 전후한 내용을 쭉 다 보세요. 이 얘기, 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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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그 다음에 장 단위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메모의 양을 제가 정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안심을 하시니까 메모를 하라고 그러면 너무 많은 양을 하세요. 그게 책에 대한 욕심이 아직도 버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메모하시면 어차피 기억 안 나거든요. 그거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디에? 그냥 잠재성에 있을 거라고 자신의 생각의 능력을 믿으시라고요. 조금 쓰셔야 됩니다. 10쪽을 읽으면 여러분들께 메모할 수 있는 권한이 최대 2줄. 저는 1줄을 권해요. 그러면 1개 장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50쪽이라고 그랬으니까. 몇 줄 요약? 1개 장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5줄이나 많아야 10줄을 요약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300쪽짜리 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50쪽짜리 장이 6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쪽 읽고 생각한 것을 메모하는 메모 독서법을 6회 반복할 거 아닙니까? 쓴 총량은 10줄이라고 제가 양보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6번 반복하니까 60줄을 쓸 거 아닙니까? 60줄이면 우리가 손노트 같으면 대체로 행이 20개 조금 더 있거든요. 그러면 20개라고 쳐도 3쪽이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노트에 정리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권하는 것은 이게 다섯 번째 단계인데요. 자, 이제 메모를 한 상태에서 컴퓨터 켜고 한글 문서를 띄우세요. 이 상태에서 내가 메모를 내가 메모를 지금 세 쪽으로 해놓은 것을 아, 보고 베끼면 이제 답 아시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게 다 기록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적용시키라는 거죠. 메모를 쭉 보시고 자기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자기화해서 그 다음에 한글 문서에다가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 정리를 하실 때는 아, 내가 이걸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딸에게 내가 독서한 내용을 이걸 보면서 설명을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식으로 정리해보시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지시면 여러분들은 독서법을 완전히 몸에 익힌 사람이 될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로 해보시지 않습니까? 말로 해보시면 그 책이 완전히 자기 있게 돼요. 말하면서 또 정리가 돼요. 자, 메모했죠? 그 다음에 아래 한글 또 정리했죠? 걔를 가지고 말을 했죠? 어떻게 여러분들 책의 내용을 읽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조언을 드릴게요. 책을 꽤 많이 읽는 분들에 대한 조언입니다. 제가, 아, 나는 한 달에 책을 한 6권 정도 읽어요. 그런데 한 3달 좀 지나면 그 전달에 읽었던 책의 제목하고 저자 이름이 자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우, 짜증나. 여러분들 스프레이드 시트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걔를 열면 하단에 보통 탭이 있죠? 거기에다가 자기가 읽은 책의 종류를 이렇게 분류해서 넣으세요. 아, 얘는 습관에 대한 책. 아, 얘는 시간 관리에 관한 책. 아, 얘는 인문학 중에서 역사에 관한 책. 아, 얘는 철학 책. 얘는 경제학 책. 이렇게 자기가 많이 읽는 책의 종류들이 있으니까 탭을 쭉 나눠두시고요. 이미 읽은 책은 저자 제목 출판사 연동. 이것만 엑셀에다가 넣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습관에 대한 책을 4권 읽었어. 저자 이름하고 책 제목하고 그대로 머리에 남습니다. 아, 내가 지난 4개월 동안 경제학, 경제와 관련된 책을 무려 6권을 읽었는데 전부 기억이 나요. 이게 기록학에서 얘기하는 분류의 신비인데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려고 할 때도 분류를 해서 기억을 하면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에 남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가 소화한 내용을 거의 외우다시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됨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책을 더 많이 읽게 돼서 읽은 책이 스프레이드 시트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상태가 돼서 어떠세요? 너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대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책 읽게 했으니까 글쓰기 얘기를 할 건데요. 선, 메모, 후, 글쓰기라는 기록학자로서의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죠. 끝까지 오늘의 생각은 브레이닝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